여러분들 페페코인이 지난 상승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점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조만간 반등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바이노 코인이든 도지코인이든 다 씹어먹고 민코인 1등이 될 영광을 차지하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이 구간 해당 구간에 진입하셔서 이쪽에 입절을 하셨죠. 그래서 최소 60% 많게는 200%까지 수익을 드셨는데 저 김재민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 내실 수 있으시고요. 조만간 페페코인 진입 타이밍 나와주니까 마음 여유롭게 가지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차트부터 보실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조만간 반등이 나와주냐인데요. 지난 두 달 동안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은 비실비실됐지만 페페코인 같은 다른 민코인들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고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있던 그런 민코인들은 적게는 2배, 3배 상승을 했었고 많게는 20배, 30배, 100배까지도 상승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뭐 엄청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민코인이 아니고 최근 비싼 거래소에 상장이 된 캣인더 독스 월드라든가 이번에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브레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2군, 3군 거래소에서 제법 인지도가 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00배, 많게는 1,100배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1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상승률도 저조하고 거래량도 낮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 그토록 주목을 받던 월드코인이 15,000원에서 마이너스 60에서 70% 하락한 5,000원이라니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하지만 민코인은? 여러분들 이쪽에 페페코인만 보시더라도 1월, 2월에 비하면 20배가량, 25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민코인 민코인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민코인이라는 게 보기와는 다르게 스케임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 김재민과 함께라면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당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알트코인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핫한 민코인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 한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로어키티 민코인 그리고 게임스탄 민코인 소개해드렸었죠. 둘 다 1000%, 3000% 이상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 수익보호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보자여도 수익 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코인으로 1억, 10억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자치를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번 1월달부터 해서 이번 6월달까지 계속해서 매달 매달 적게는 20%, 많게는 5000%까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수자치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시고요.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돈 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보셔서 진짜 얘네들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판단 후에 활용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 100배 1000배 상승할 그런 밈코인 정보도 드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밈코인을 담아두셔야 되는지 왜 또 지금 담아야 하는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10,00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코인 여러분들 2021년때는 노처타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캡 민코인 테마 보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 이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점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 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